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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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파요? 손 좀 맞고 할까요? 어? 깨끗하게만 손을 포켓이 한테 보고 이게 보내는게 알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달이라 상환영이 괜찮을 거예요 열심이 이상은 열심이 이상은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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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예 감사합니다.